김우재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번주에 엄마무시한 하락장애에 이어서 대부분 자산들이 손실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중 시바이누는 큰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둘러싼 전망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시바이누에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자산들이 급등을 할 때는 시바이누와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관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인투더블록의 상관관계 행렬은 시바이누가 지난달에 이더와 87%, 비트와 94%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급격한 가격 급등이 시바이누 가격에서도 비슷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또한 7월 안으로 이더리움 현물이 ETF가 출시가 되면 이더리움은 그때부터 시작이고 이 9월 금리 발표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 12월에는 무조건 내릴 수밖에 없다. 못 버틴다. 그럼 뭐다? 12월에는 무조건 비트코인의 불장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즉 지금 이런 하락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제일 핫한 테마가 뭡니까 여러분? 이 RWA 아닙니까? RWA. 실물 자산 토큰 테마.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RWA와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2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이 코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먼저 RWA가 뭔지부터 알고 가셔야죠. 이 RWA란 리어월드 에셋의 약자로 쉽게 설명드려서 부동산, 예술품, 주식, 채권 등 이 현실 세계의 자산들을 토큰한 것을 유미를 하는데 오래전부터 주목을 받아왔었지만 개인 투자자들 위주의 시장 환경이라든지 사용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진입 자체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RWA에 대한 정보가 많이 풀렸고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이 블랙롱마저도 비트코인 ETF 다음으로 타깃을 RWA로 정확하게 찍으면서 펀드 출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이 RWA 테마가 2030년도까지 16조 달러 한화로 이경 1,600조원 상당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재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코인, 비트코인이죠. 근데 RWA는 말 그대로 실물 자산 토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RWA가 제2의 비트코인 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 다음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겁니다. 이처럼 전세계에서 목을 매는 RWA도 걸림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유동성 문제와 규제인데 이 첫 번째 유동성 문제는 누군가는 토큰화된 RWA에서 이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시장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즉, 살 사람은 많은데 이 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RWA 토큰화를 방해하는 두 번째 문제는 규제 환경입니다. 이 리플도 그렇고 이 리플도 그렇고 참 SEC가 참 걸리적거립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홍콩 규제 당국은 이 SEC가 뭐라든지 다 무시하고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도 출시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홍콩은 SEC의 규제를 다 무시하고 홍콩의 소신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중국화가 되면서 이렇게 병신이 된 거지 원래는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던 금융 1위국이었잖아요. 이렇게 홍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출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금융의 허브 금융 1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콩은 이미 포화 상태인 암호화폐 시장의 틈새 시장 공략을 통해 다시 한번 1위국을 노리고 있고 홍콩의 전략은 바로 이 RWA 테마 이 블랙록의 투자를 받아서 홍콩 규제 당국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을 RWA 기술로 성장시켜서 이 RWA 대장 코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코인이 바로 이 RWA의 대장이 될 코인이며 이 내용은 홍콩 규제 당국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이 블랙록을 통해 다시 한번 검증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아직 언론이나 매체에는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홍콩이 금융 1위국 탈환을 하기 위해서 해당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재 발행 초기라 이 천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현재 가격에서 기본적으로 2만 배 이상의 가격까지는 어떻게든 정부에서 끌어올릴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RWA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이 기관과 정부에서 무조건 끌어올릴 겁니다. 그럼 단기적인 수익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의 가치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건데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 여기 같이 보시면 블랙록 월간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투자 계획표인데 블랙록이 코인뿐만 아니라 이 주식가드도 많은 목록에 투자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RWA 가상자산 토큰 투자 목록인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19% 폴리메시 15% 아발란체 13% 비율로 투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코인이 바로 이겁니다. 홍콩 RWA 코인 이건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 처리 해놓은 겁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돈이 무려 6억 5천 6백만 달러예요. 하나로 9천억 원입니다. 9천억 원 이 블랙록이 9천억 원을 투자한 바로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비트코인이 될 거며 현재 가치에서 최소 3만 배 이상 상승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방송으로 여러 번 벌써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올렸었는데 홍콩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런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 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또 올리게 되면 경고를 한 번 더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7631-5458 여기로 해피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이라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문자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있어요. 링크 클릭 후 번호 남겨주셔도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단기로는 1000%는 우습고 장기적으로는 3만 배까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3억 10만원 투자하면 30억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제가 아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간절하고 절실하신 분들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 벌어 가신 분들만 딱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정보 받으시고 투자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는 받아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원하는 변화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행동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 변화도 기대할 수 없겠죠. 그리고 정보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정보와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함에 따라 본인의 인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정보 잘 활용하셔서 다가오는 비트코인 불장 그냥 지나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재였습니다. 김우재였습니다. 아멘